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도우미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바다죠. 우리나라 역시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바다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는데요. 이런 천혜의 환경에서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지 오늘 히든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특별한 직업이라니 드넓은 바다를 연구하는 이번 히든잡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양연구원입니다. 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양 자원 개발과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도 함께 병행하는 전문 연구 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야말로 해양 환경 전반을 연구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해양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해양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해양연구원의 업무는 크게 해양특성 연구, 해양정책 연구, 해저 자원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양특성 연구는 우리나라 바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바다의 특성을 조사하면서 고대 바다 지형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를 살펴보는 업무입니다. 또 해양정책 연구에서는 각 해양의 특성을 연구해서 해일이나 지진 등의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바다 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저 자원 개발은 우리나라 생활에서 유용한 자원이 바다 어느 곳에 있을지 살피고 환경을 지키며 적은 비용으로 재환을 캐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걸 떠나서 자원을 찾고 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해양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직업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 속 해수면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연구는 필수적인데요. 즉, 지구의 역사가 지표명과 달리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연구를 통해 지구의 역사는 물론 앞으로의 대륙 이동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났을 때도 어디에서 얼만큼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해수면을 통해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다를 연구함으로써 물 밖에서 변화된 지구의 역사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연안 개발 사업이나 육지에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에 해양 환경도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양연구원은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기술의 미비로 발굴이 어려운 해양 자원을 어떻게 물 밑에서 끌어올릴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지속적인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고민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는 육지에 비해 여전히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전망도 높은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해양연구원은 해양을 연구하는 직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도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해양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서 범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와 환경의 의식이 급신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직이라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고용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꾸준히 고용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어서 여성도 일하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해양연구원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될까요? 네, 해양연구원은 공채나 특채를 통해 기초과학 관련 연구소, 기업체 연구소나 해양개발부, 환경처, 수상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평균 연봉은 중위값 기준으로 4,015만 원 선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구소가 주로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에 자율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대신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해양 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다에 갔을 때 우리 두 눈에 들어오는 바다의 모습은 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연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연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직업, 해양연구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